수리탄 들어갑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오고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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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와 13500원 뿌링클 개꿀 아 한입 13500원짜리 뿌링클을 먹을 수 있다 개꿀이다 기본 오늘 요일 할인 2,000원 들어가고 거기에 저 포인트 식신이라서 포인트 이번 서울에 가서 진짜 개많이 먹어가지고 포인트 엄청 맛있어요 잠깐만 난 날아서 가볼까 아 근데 날아서 못 갈 것 같은데 절대 못가요 네 너무 금방 전에 엉덩이를 약간 아저씨 왜 이렇게 실룩실룩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엉덩이를 스트리밍만 흔들었어야 되는데 아저씨 아저씨 빨리 수직 라크하세요 저 오토바이 보호할 수 있거든요 글로 갈게요 예 아저씨 빨리 오세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호잇 스트리머분들 파리 오셔야 되는게 여기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블루님하고 짜원님 총 맞다 죽어였죠 잘못야되요 만났죠 아 있다 있다 하밍하고 있다 차고집 있는 쪽으로 볼게요 일로와요 일로 자기장 나쁘지 않네요 갑시다 오케이 빨리 그만 아마 우리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안돼! 잠깐만! 악! 오오오오오오오 아 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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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점이에요 으하핳 으호호호 어..정확히 안차 오케이 아 이거..점수가 좀 짠데 이게 쉽죠 아닌가? 이게 딱 안차가면서 가속받아서 앞으로 갔어야 해 아까 키를 들고 갔어야 돼 그거까지 해야 이제 안쉽죠 아.. 문은 닥쳐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일단 여기 내려드릴게요. 안 온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온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듀오를 다 론다 파밍을 둘 다 그렇게 하는 변태들은 잘 없다 보니까 돈만 들어오는 거면 당연히 후원이 낫죠. 근데 구독이 구독은 주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좋아요. 뭔가 성취감 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 해놓으면 내가 맨날 채팅 칠 때마다 아이콘도 뜨고 이모티콘도 좀 더 쓸 수 있고 뭔가 그게 있잖아요. 소속감 후원을 하면 옛다 바다라 요런 느낌이고 후원을 하면 구독을 하면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구독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 어차피 지금 제가 트위치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음?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건 아무래도 댓글로 소통하는 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내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하면 이제 소통 소통 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톰이건 굴인 것 같아. 석궁이라 써야지 근데 저 마이크 끄고 딴 얘기하는 딴 얘기할 때는 지금 시청자 분들하고 그냥 대놓고 얘기할 때는 마이크를 끌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딱히 지금 뭐 게임하시는데 불편함이 생기진 않게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차 들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잼토바이? 오케이 잼토바이 잼토바이 왜 별명이 눈탱이냐고요? 아니 이 로또 그 양반이 말이야 내 보고 맨날 눈탱이 눈탱이 해가지고 마음 바뀌었어요 나 예전에 군대 다닐 때 아 군대 얘기하기 싫은데 보란색 가시아는 타야합니다 그 중대장이 나보고 눈탱이 눈탱이 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외출 외박 같은 거 시켜줄 때 이제 가서 이제 오버워치 아니 그때 롤이었죠 오버워치가 아니고 롤을 하면 이제 눈쟁이였다 보니까 아이디가 눈쟁이라고 하면 계속 기억을 못해가지고 나보고 눈탱이 눈탱이 이래가지고 아 그것도 있었고 율로또 그 양반도 나보고 계속 눈탱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막 찾았잖아요 이제 오버워치만 할 때 오버워치가 질리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버워치말고 제가 딴 게임도 원래 게임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딴 게임을 막 찾았었는데 그리고 컴퓨터 사양도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을 더 다른 걸 좀 더 그래픽이 좋거나 하여튼 뭔가 그런 컴퓨터의 성능을 활용할만한 게임들을 하고 싶었었는데 키보드 키보드 광축은 또 뭐예요? 광축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하네 광축이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약간 기계식하고 무접점하고 약간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음 근데 일단은 저렴한 라인업 체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칼 쪽에서 만든 건데 인식을 그걸로 하는 거라서 그래 인식하는 거 자체에 이제 빚이 나오는 거를 막았다가 했을 때 인식되는 거라서 광축이라서 약간 약간 무접점 느낌도 나면서 기계식을 약간 고런 느낌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싸긴 한 번 잼굿밟 비쌍 비쌍 칼 카아플 한 마드 더 싸봐라 어디냐 칼 칼 안 보인다 소... 소리는 저긴데 흑 칼 광축 칼 수직선 좌피 오케이 부탁드림 원이다 예 예 칼 화살통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안 나왔어요 화살은 몇 발 있어요? 15발이요 뭐 오 개맞네 좋았어 잠시 어 어 뭐야 이게 또 어이 쿠팡 쿠팡맨 좋은 것 만들래요 어이 8배율 개꿀 개탄 불편 으응 안먹어 으응 안먹어 으응 님들 맛 안들음 불편해 해 으응 싫음 으응 싫음 응 싫음 응 싫음 으응 싫음 으응 싫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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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한 대 더 온다 뒤졌네 여러분 갑질 안돼요 갑질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으응 한 대 먹었어요 끊을 시기가 없어요 모트가 보이지 않아요 어 스티어 내려온다 345 아 체크해 아 못 체크해 으응 다른 차 아 이거 뚝배기 두대 아니냐 팀장님 345NN 여기저기 사람 여기여기여기 조심해요 삼뚜기였거든요 1평칩 잡아버리죠 네 삼뚜기였제 가서 폴더핑 한번 하고 저거 좀 먹게 도와주세요 오케이 1평칩 안에 있네 네 안에 있어요 폴더핑 한번 살포채주고 아이커버리유 어 멋있었어 버전이 ㅎㅎ 회외 STEPHAN 헤안가 우리 봤어요 일단 개피만들었어요 똥까먹게요 똥까똥exc OK 준비됐어요? 오케이 기다리 기다리 던질게요 수류탄 안에 안보이는데? 안에 없음 뭐야 도망.. 저기있다 75 미니 14 봤어요 기절 바이디 오케이 다운 나이스 거기 삼..그 조심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바깥 아님? 네 밖이에요 밖에 저는 삼뚝이 있긴 한데 뭐 파밍 할 것도 아이닛 아이닛 삼뚝 걔 삼뚝이잖아요 네 대용량 대퀵 대퀵 삼뚝 새거 윙포 준비 됐나요? 아까 돌 뒤에 있는 애 먹을 거 더 없나? 걔 복은 먹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 확인하오 음.. 3렙 값 봐 먹었고 미니 14 엠포 800 노 노 노 삼삼 삼삼삼 개꿀 여기 여기를 먹는게 아주 awesome 할 것 같아요 awesome 오케이 뭐야 나 둘라마리 때린 것 같은데 1킬이네 네 사람 있어요 뚫으실래요? 뚫..죠? 뚫어보실? 네 팔각장 사람 있어요 뚫어보실? 오케이 어 뭐야 딴 데서도 쏘는데? 팔각장 저 정면에서 저 쏘는줄 오케이 일단 한명 스킬쓰고 한명 2층 한명 미니 14 둘다 둘다 2층 수리탄 들어갑니다 으악 오케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오는 아악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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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가구팔 쏜다 가구팔 뭐 무섭다 아이가 조끼가 켜야지 어 위치 확인 아 무섭다 아이가 가가가가가 으응 아 쟤가 아니야 쏘는애네 산 산 산 산 산 쏘는애네 쟤가 쏘는애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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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던데 255방향 두명 왼쪽으로 이동중 근데 쟤들 아니에요 저 쏘는애네 네 다른데 다른데 저기 가야됨 그리고 어 보인다 딘다 285 사니 пот Two 어 우리왜케 안맞니 도왔어요 나쁘츠 좋아세네 주황상 좋 progressed 불 으악 카운파라 아직있어 거기 ht 좋아쓰 잘 쏜다 집에 있어요? 아 바위다 바위 W 바위 왼쪽 나 어디 말하시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다른 덴데? M4 펼치실까요 이거? 그쪽이 맞는 각일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 네 위임 위임 W W에서 쏜거임 나 안쏘는데 다른 덴데 이거 아 디네 뒤에서 쏘는거야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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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거 피 빠른 근데 앞에서도 둘다 쓰난가보네 이쪽에 오시면 살릴수있긴 나 돌까지 한번 가볼게요 앗 안돼 아 팔각장 옆에 붙었네 네 오 캐러받네 아 양각이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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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다 세웠다 뒤에 세웠다 네 안전임 얘들 외nos endar 구 onze 공격 으 음 오오 음 그러나 에미사 reverb зачем 굿 아이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촛엇 어? 머리 보이는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 머리 아니에요? 네 어어 나이스 혼자네? 아 쟤 아닌데 나 잡은예? 아뇨 쟤 그쵸 쟤 혼자에요 쟤 혼자 쟤 에미사 혼자 아님? 에미사 혼자 아찔 나 잡은예 맞나? 아씨 카오팔 진짜 저 개야쓰 이건 카오팔 쟤 맞대요 원장님 네 쟤 맞지요 네 쟤 맞네 여기 있는데 가야됨 움직이지 가야됨 쟤 움직인다 아 저 있다 노란집에는 없는거 같은데 머리없어 머리없다 둘다 머리없다 둘 다 2레벨인데요? 뭐야 뭐야 저는 렌더링때문에 아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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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 제발 원래 닌대님 수날을 안쓰세요 보통 아깝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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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집에 없는게 확실한건가? 없는거 같긴 한데 네네 없는거 같아요 왜냐면 있었으면 이미 쏠 각이 엄청나왔는데 한발도 안쓴거 보니까 나이스 위에 두명 오른쪽 한명 그리고 왼쪽 두명 둘 둘 하나구나 네 둘 하나 오 발 좋은데요 이거? 네 앞에 저기있어 얘들이 죽은건지 죽인건지 모르겠네? 얘들이 마지막 쏘는소리 들리고 끝났는데? 쟤들이 살아있네 쟤들이 살아있네 아.. 쟤 둘이 이거네 그러면 쟤들은 먼저 저 카드하는데 안전이 아니야 흐흐흫 나 빨리 옆에서 친구하고 와줘야되는데 다른 애가 왜 안오냐 오른쪽 한명? 그니까 날 치지마라 제발 오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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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다 죽겠다 수류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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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류탄인가? 안돼요 자리가 너무 안좋아 수류탄 있어요? 네 수류탄 개많초 몇개 있어요? 네개 헤헤헤 그거 그냥 막 던져도 가까이 붙어서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끝 정크랩 그 자체 끝 역시 정크랩 그 자체 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